자 이제 이 IMF까지 끼어들어서 공매도 한국 이제 해도 된다. 이러면서 지가 아는 것처럼 끼어들어 가지고 공매도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매도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만만하면 이 IMF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한국은 원래 외국에 현금인출기인데 현금인출기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게 누군가 도대체 그러면서 IMF가 끼어들어 가지고 공매도들 지금 한국 주가 좀 올라가면 내려쳐 가지고 개인들 뒤통수 때리고 돈을 빼먹어야 했는데 또 내려가면 또 사고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매도를 다 금지를 해놓고 이 한국이 이제 한국의 국민들의 돈을 피같은 돈을 쭉쭉 빨아먹어야 했는데 쭉쭉 빨아먹지 못하게 지금 이걸 막아 놓으니까 이 IMF까지 끼어들어 가지고 야 한국 너 그 옛날에 생각 안 나? 내가 이거 도와준 거 97년도에 IMF 구제금융 신청했죠. 그게 언젠데 지금 IMF같은 요런 데서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공매도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간나라 배나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지금 놀아 나면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 외국자본 지금 돈을 버는데 개인들 국민들 피같은 돈을 쭉쭉 빨아먹어야 되는데 그거 방해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IMF가. 그런 뜻이죠. IMF가 외국인의 외국인. 영어하는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고 여기에 굴복을 해버리면 예 알겠습니다. IMF님. 우리는 뭐 까라면 까라야죠. 이러면서 아이고 잘됐다. 안 그래도 이거 공매도 지금 돈 벌게 해가지고 내 뽀찌 좀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또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또 거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IMF가 탁 나서가지고 해주니까 자 이제 좀 나라 좀 팔아먹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 그러면 일찌감치 그런 생각을 접는 게 좋습니다. 나라 팔아먹고 어떻게 끝까지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거 IMF의 이런 지시를 받으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였나 이미 벌써 벗어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IMF가 옛날에 집 꼬봉이었죠. 우리나라가 집 꼬봉이었어요. 꼬봉. 야 꼬봉. 내가 한마디 거둘 테니까 이거 공매도 해. 그러고 있는 거죠. 여기에 굴복을 딱 하면은 그냥 나라 팔아먹는 겁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 IMF에 굽신굽신하면서 그냥 까라면 까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이때 지금 개방이 딱 되면서 이때부터 해서 이 공매도 이런 부분을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증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히 이 박스권에 가둬놓고 좀 오르면 내리치고 내리면 올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죠. 이 공매도로 돈 버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나라 팔아먹는 행동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수첩에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여기 말에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IMF가 까라면 까야 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아니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보면은 이 공매도가 지금 골치 아프죠. 로비누드에서 게임스탑. 개인들은 매도만 가능하게 그렇게 바꿔버렸죠. 이거는 뭐 주가 조작이죠. 주가 조작. 이 공매도들이 나 죽겠다 이러니까 로비누드에게 로비를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비를 한 건지. 개인들은 매도만 하시오. 매수 버튼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게임스탑이.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이거 공매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이거는 폐지가 답입니다. 지금 IMF 나발이고 간에 와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자꾸 흔수 두고 있는데 이런 거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자 이거 보면은 공매도 대신 개미만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비누드 게임스톱 주식 거래 제한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매도만 하고 매수 버튼을 없애버린 거다. 매수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폭락을 해버렸죠. 이거는 뭐 완전히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 공매도와 월과 거래 가능에 대한 수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자 이거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지금 미국도 공매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도 관심을 표명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개인들이 공매도들에게 워낙에 많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당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는 그냥 아예 손발을 묶어놓고 공매도들이 두들겨 패도록 이렇게 도와준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나서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이 공매도 그리고 월과 관행에 대해서 수술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죠. 잘 됐습니다. 미국도 이거 공매도 어떻게 바꿔야죠.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공매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세력들 이제 IMF가 공매도 금지는 큰 비용을 초래한다. 재개를 권고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금융당국이 입꼬리가 쓱 올라가죠. 입꼬리가 쓱 올라가면서 안 그래도 공매도 재개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압박을 나한테 넣던데 IMF가 이제 도와주네. 공매도들이 IMF에게까지 로비를 했구나. 그러면서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날카롭지 않은 도구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다. 지금 공매도 지금 한시적 금지는 날카롭지 않죠. 폐지가 좀 날카롭겠죠. 폐지를 해야 됩니다. 폐지. 한국정시안정 공매도 재개 가능. 지금 공매도들이 IMF까지 계속 이제 로비를 해가지고 한국 이것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식민지인데 금융식민지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계 자본의 금융식민지입니다. 금융식민지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금융이하고 이런 금감원. 이런 데 지금 움직인다 그러면 금융식민지라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융식민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를 외국인들에게 빨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우리나라는 저항의 민족이죠. 절대로 금융위하고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IMF가 까라고 하니까 내가 까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공매도들이 로비를 하는 이 IMF말에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IMF말을 들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외국인들하고 이 공매도들 기관들이 몸이 달았죠. 개인들 돈 내 마음대로 자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의 힘이 좀 세지다 보니까 자꾸 증시로 들어와서 외국인들 기관들 공매도 무수한지 모르고 계속 사니까 점점 쫄이죠. 자꾸 큰일이 이러다가 개인들한테 주도권을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이 나니까 계속 자기들이 팔면 내려가야 되는데 푹푹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떨어지니까 공매도 이거 제기해가지고 박살내야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 뻔히 보입니다. 뻔히 보이는데 절대로 여기에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죠. 통각개미는 영원히 금지 이게 답입니다.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IMF가 얘기를 지적을 해주고 있죠. 그건 맞는 말이니까 날카로운 도구 영원한 금지 이런 부분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공매도 금지는 우리나라는 영원히 금지로 갑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완전히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만 보면 주요구 인리하고 한국뿐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나 허술하죠. 자기들이 관리도 못할 거면서 공매도 열어주고 나는 관리 못해요 관리 못한데 사기치고 하면 1억 정도 받으면 되죠. 그러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 공매도는 영원히 금지를 해야 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기가 상당히 어렵죠. 지금 할 거면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완전히 완전 전산화에다가 개인들도 전부 다 공매 모든 종목에 다 공매를 치게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지금 모든 게 평등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를 치는데 어떻게 이제 불법이 들어왔다 그러면 징역 5년 이상 100년 이하 이 정도로 때려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기본 벌금 50억 1억이라도 손해를 보든 아니면 이익을 받든 기본 50억 정도 때려야 되는 거죠. 그 기관 왜 공매도 못 잡았어 불법 공매도 삼성증권이 만약에 그렇겠다. 삼성증권에 기본적으로 몇백억 때리고 그 다음 개인에게도 기본적으로 그 공매를 친 개인에게 기본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5억에서 100억, 1000억까지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뿌리가 뽑히는 거지. 그런 부분도 준비 안 하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폐지가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금융당국 고민이 깊은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가 IMF의 말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IMF이 완전히 도둑놈들이죠. 우리나라 좀 안 좋게 딱 돌아가니까 각종 뭐 이런저런 자기들 입맛에 맞게 완전히 법을 바꿔버렸죠. 그렇게 진행이 된 건데 지금은 다 끝났는데 지금도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배나라 그렇게 하는데 귀를 기울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만약에 귀를 기울인다. 나라 팔아먹겠다는 거죠. 해외의 자금이 우리나라로 이제 침략을 하는데 얼씨구나 좋다면서 매국노들이 나서가지고 어설피쇼 이러면서 우리나라 국민피 다 빨아드세요.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번 시전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